오늘은 방 안에 있는 거 보면 지갑 파우치 전 가방 안은 파우치가 거의 다요 은근 많이 들어가요 그 거울 왕거울 들고 다니고 핀드크림 겨울이니까 그 향수 향수 잘 뿌리는 건 다른 건데 요게 그나마 들고 다니기 편해가지고 찐해가지고 한두 선불 말고 그리고 차키 끝인데 끝인데 응 끝이야 이렇게인데 이제 파우치도 이렇게 요건 다이소에서 산 붓 케이스에 요건 올리브영수 샀지 싶다 거의 다 세워졌는데 필리 밀리 필리밀리 필리밀리 브러쉬 원래 납득하게 이렇게 섀도우 통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잃어버렸어 그리고 요걸로 얼굴 눈 메이크업을 하고 쉐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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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딩도 골라 하고 요즘 자주 쓰는 섀도우인데 색깔이 너무 예쁘죠? 약간 약간 피치피치한 그런 메이크업하기 좋을 저는 상의에 따라서 섀도우를 좀 바꿔서 쓰는 편이라서 얘는 거의 너더리가 됐지만 얘는 무난한 무난테랑 데일리 막 쓸 수 있는 거 얘도 막 쓸 수 있지만 얘를 뭔가 다 막 쓰게 되는 근데 요즘은 얘를 다 많이 쓰고 있어 그리고 요거는 눈썹 끓이고 할 때 쓰는건데 이게 우드바리카 그래서 애교살 그리기에도 좋고 하지만 뚜껑은 부실해 뚜껑은 한 일주일 쓰면 이렇게 될걸요? 아마 나만 그런 거 아닐걸? 렌즈통 저는 일회용 렌즈를 써서 약속 있을 때 하루 쓰고 넣어놨다가 두 번 쓰고 버려요 알았으나 아깝잖아 요거는 속눈썹 픽서인데 제가 연장을 하니까 이렇게 가닥가닥 된 눈썹을 하고 싶어가지고 영양제 겸 픽서 그리고 입술 바르는 거 또 여기도 있네 이렇게 핑크랑 빨간 거 기본 두고 다니고 요거는 연한 핑크 베이지 얜 조금 더 밝은 핑크 베이지 얘네를 기본 깔고 요거를 중앙에 발라줘요 요거는 립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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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발라줘야지 겨울엔 입술에 너무 잘 타고 그리고 아이라인인데 얘는 히로인 메이크업? 그냥 세일하기로 샀지 싶어요 얇은 거 얇은 거 얇은 게 쓰기 좋거든 그리고 컨실러 얘가 어디까지 모르겠네 음 요건 눈 밑에 눈물처럼 포인트 거의 다 없다 이제 쓰리 스타일 안닦거네 스타일 안닦거 이거는 엄마가 줬는데 엘로엘 블랑 커버 크림 스틱 브이 이게 흰색이거든요 이렇게 흰색인데 봐봐 봐봐 이거 신기한게 바르면 이렇게 파운데이션 색깔로 그리고 뒤에 붓이 있어 붓으로 근데 요 붓 있는지는 한 며칠 전에 알았네 맨날 손으로 펴 발랐네 이렇게 이렇게 맨날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펴 발랐네 이거는 되게 근데 그 대신 건조해 매트해 나는 광라는 걸 좋아하는데 매트합니다 요새하노? 네 가방 쏠게꺼 그리고 는 거의 화장품이 다다 화장품밖에 안 들고 다닌다 그리고 차곡차곡 넣어줘야 돼 그래야 저기 가방에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 이렇게 세야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잠그고 한번 눌러 눌러 넙덕하게 눌러 그래요 저 가방이 안빵빵해지기 때문에 긴 애들은 다 놔두고 있고 이렇게 맥주가 갈 수 있는 애들 다 서로 보내주고 정말로 이거 됐어 그러면 가방에 넣기 쉽지 짜잔 할빈 그리고 가방에 또 이렇게 이렇게 뭔가 색깔 조합 이쁜데 매듭지않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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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는 샵 지분도 되는데 요걸로도 열 수 있어 빨리 집 가서 치킨 먹을 거야 치킨을 먹을 거야 말퇴근할 거야 말퇴근할 거야 구롱구롱 구롱구롱 너는 갈 거야 짜잔 이렇게 쫙 쫙 잠겼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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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그럼 안녕 말퇴근 요거 요렇게 promised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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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